네 자 액션창 아주 그냥 단순한 작업을 손을 많이 안대고 순식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내가 찍은 이 사진 자주 쓰는 색보정 세팅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액션 창 아이콘을 모르겠네 액션 액션 창에서 여기 떨어져 나와 있었네요 액션 창에서 아까 전 시간에 만들어준 아우 저장을 안하고 닫아버렸네요 자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지금 네 폴더가 되겠죠 그리고 음 새로운 액션을 만드는데 이건 색보정 액션이 되겠죠 뭐 편의에 의해서 색보정 1 색보정이 많을 수도 있겠죠 어 나는 보통 색소정을 일단은 복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럼 복사한 것 두플리케이드 커런트 레이어 나왔죠 그리고 일단 나는 커브 값을 이용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해줍니다 중간톤을 유지하면서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이 작업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에드저스트 멘트 레이어 에서 휠 셔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채도를 약간 더 해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저장이 됐겠죠 자주 쓰는 게 두 가지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스탑 스탑을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작업들이 저장이 됐어요 그쵸 자 적용이 안되게 노 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켜봅시다 오픈 방금 그 파일 볼까요 이 파일을 다시 열고 아까 같이 색보정을 조정해주고 싶다 플레이하면 방금 그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저장까지 했으면 저장까지 액션이 되겠죠 자 액션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액션은 안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건 그림마다 다를 테니까 선택하는 액션은 좀 쓰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이렇게 작업한 걸 여러 파일에 한꺼번에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일단 이건 닫아 봅시다 저장 이 설정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파일 오토메이트 자동화 기능에 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플레이는 어떤 걸 할 건지 물어보죠 디폴트 액션이 아니라 최 내가 만든 폴더 안에 하나밖에 없네요 색보정 1번을 할 거다 이 액션을 취할 건데 어디다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소스 폴더를 찾아줘야 되겠죠 음 사진에 사이버 클래스의 2번 폴더 자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 모아놨어요 일부러 사진에 사이버 클래스의 2번 폴더에 색보정을 하고 싶은 파일들을 넣어놨어요 자 고 폴더 사진 핵초의 7번 사이버 클래스의 2번 폴더 얘네들을 전부 해 주세요 그리고 오브라이드 액션 오픈 커맨드 오픈하는 명령이 있으면 뛰어넘으라는데 이건 상관없고 include all the folder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폴더로 할거냐 안에 폴더가 없죠 그리고 surprise file open 이것들을 다 체크를 안하면 됩니다 그냥 폴더를 일단 정해주고 여기서는 그 액션만 쓰면 됩니다 먼저 전부 변환하고 싶은 파일을 만들어 놔 모아 놔야 되겠죠 자 이번 파일에 있는 모든 것을 최 라는 폴더 안에 있는 색보정이라는 액션을 적용을 시키는데 destination 이 적용시킨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save and close 하면 그게 다시 닫히겠죠 known 하면 그 액션을 다 하고 여기 다 전부 열려 있을 거예요 폴더 하면 그렇게 만든 파일을 다른 폴더에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save and close 가 제일 위험하겠죠 원본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자 known으로 한번 해봅시다 known 다시 정리하면 이 최 라는 폴더 안에 색보정이라는 액션들 duplicate layer 복사하고 색보정을 두 가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색보정 액션을 지금 이 picture 사진 안에 7번 사이버 클래스 안에 있는 2번 폴더에다가 2번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포토샵에서 열려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오케이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번쩍번쩍 하죠 지금 아무것도 손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내가 지정해 준 색보정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어레인지를 바꿔 봅시다 윈도우 어레인지 식 서버스 자 어때 색보정이 바뀐 게 드러나나요 자 예를 들면 이 파일 한번 봅시다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조장이 됐죠 원래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색보정을 한 거죠 그쵸 음 뭐 이 파일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 파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파일도 원래 파일은 이 형태겠죠 보통은 어떤 사진작업을 시작할 때 늘상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액션으로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얘들은 다 저장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엔 다른걸 한번 해봅시다 음 닫아야 되겠죠 노 컨트롤 W 노 왜그러면 지금 이대로 저장을 하면 그쵸 보정이 된 상태가 저장이 되겠죠 지금 보정하는걸 계속 실험하는 거니까 보정을 하지 않고 저장을 해 볼게요 자 다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얘기한 이 폴더 말고 이 폴더 말고 3번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003 그리고 그리고 003 그래서 지금 2번에 있는 폴더에 있는 이 파일들을 색보정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3번 폴더에 옮겨 넣는 것 자 파일 오토메 자동화 기능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정이 갔네요 최 라는 것 안에 색보정 1번 액션을 취하고 폴더는 사이버 클래스 안에 2번 아까 그 폴더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 데스티네이션 작업한 것은 다른 폴더로 가는데 그 폴더는 그 폴더는 그 폴더는 이 PC 안에 사진 사이버 클래스에 3번 3번 이 폴더로 가서 다시 만들어지게 한번 액션 창을 지정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?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래 jpg 파일이고 지금 psd 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봅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죠 아마 엔터를 누르는 액션을 그 파일 개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 준 폴더에 들어가는게 되겠죠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파일 포맷 정식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psd 로 저장을 하는 거죠 지금 색 보정을 하고 psd 로 저장 자 한번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자 3번에 지금 작업한 psd들이 있고 2번은 원본 그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3번에 한번 파일 하나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색 보정하고 카피까지 되어 있는 형태로 작업이 딱 되어 있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단순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캔 소스를 정리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게 너무 자주 쓰인다 그러면 오토메이트 크리에이트 드롭 핏이라는 게 있어요 음 지금 최라는 것 색 보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바탄화면에 방금 얘기한 음 색 보정 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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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에 사이버 클래스에 2번 이 파일들 있죠 이걸 전부 만들어 주고 싶다면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거에요 그러면 그 폴더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거죠 자동으로 파일이 열리고 물론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 이건 그런 자동화 기능을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코알라 코알라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작업을 하겠죠 너무 자주 쓰는 건 이렇게 아이콘 형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토샵 작업들을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사실 포토샵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쓴다는 것 거의 한 포토샵의 20% 정도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 실력을 차곡차곡 늘려 나가야 되겠죠 쓰면 쓸수록 재미있는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믹 스튜디오나 페인터 다른거 작업할 때도 포토샵은 언제든 쓰이게 될 마련입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느정도 잘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더 습득 능력이 빨라지겠죠 포토샵은 오늘 여기서 끝을 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더 공부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기 선생님 언제든지 이 강의실에 있으니까 의문 나는 점 있으면 물어보고 지금 우리가 과제 올리고 운영하는 카페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세요 자 너무 수고했습니다 포토샵은 너무 수고했고 다음 차시는 페인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얘기한 오토메이트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에요 지금 이 수업을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길 바랍니다 네